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새해 맞이 월드에서 새해 인사나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밖에 날씨도 얼어 뒤지겠는데 뭐 굳이 새도지 보러 나갈 필요 있을까요? 이렇게 집에서 따뜻하게 새해 맞이 월드에서 새해 기념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이전에 올렸던 무거운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월드 소개 겸해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다들 2019년 한 해는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네요 물론 목표였던 일들을 다 이루고 성공하셨으면 좋은 한 해였겠지만 물론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이루지 못했던 목표나 그런 것에 2019년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매몰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미 지출되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불러요 비슷하게 보면은 2019년 한 해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다시 회수를 할 수 없겠죠? 그러니까 후회되거나 아쉬운 일이 있었더라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거나 신경 쓰지 마시고 다가오는 2020년 후회되는 만큼 2020년을 더 알차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하필이면은 이 시국의 월드가 일본식 월드인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넘어갑시다 그러면 새해 인사는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바이바이